이번 시간에는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버라이딩은 한국어로는 제, 정, 의, 새롭게 정의한다 라는 뜻이고요. 상속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개념입니다.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모 클래스가 있고 자식 클래스가 있을 때 부모 클래스에 있는 특정한 변수나 또는 메소드를 자식 클래스가 그대로 마치 자식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동시에 자식 클래스에 어떤 특정한 메소드나 변수를 추가해서 기본적으로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더 기능보다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한다. 기능을 추가한다라는 접근을 우리가 지금까지 상속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것 말고도 이 자식 객체가 좀 더 가치 있는 부품으로써 사용되기 위해서는 이 부모가 물려준 클래스, 부모가 물려준 이 메소드 중에 어떤 메소드에 대해서는 자식 클래스는 자식 클래스에서 이렇게 그 기능을 덮어쓰기 위해서 자식 클래스만의 독자적인 메소드를 정의해야 되는 피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상속은 부모 클래스에 어떠한 기능을 더한다. 다시 말해서 부모 클래스가 갖고 있지 않은 메소드를 추가한다는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번에 살펴볼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갖고 있는 메소드를 물려받긴 했지만 그 부모가 갖고 있는 메소드를 쓰지 않고 자식 클래스의 피로에 따라서 그 메소드를 재정의해서 기능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상속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예제를 살펴보죠. 자 이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자 이렇게 생긴 예제가 나옵니다. 자 이 예제는 어떻게 동작하냐면 음... calculator라고 하는 calculator라고 하는 부모 클래스가 있구요. 여기 있죠? 그리고 이것을 상속받은 substractionable calculator라는 자식 클래스가 있습니다. 상속받고 있죠? 자 그래서 그 상태에서 sum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자 이 c1이라고 하는 변수에는 substractionable calculator라고 하는 클래스의 클래스를 인스턴스화하는 것이 들어있구요. c1.sum을 하게 되면 이것은 이 sum이라고 하는 것은 substractionable calculator의 메소드죠. 그러면 저 메소드를 한번 살펴보면 자 substractionable calculator는 sum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부모인 calculator에 sum이라는 메소드가 있는지를 java는 찾게 됩니다. 그러면 그 sum이라는 메소드가 여기 있네요. 자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left의 값과 right의 값을 더한 결과를 출력하는 예제입니다. 자 이게 기존의 예제인데요. 자 이걸 조금 변경한 결과는 변경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 지금 이전에는 이 이미지가 흰색으로 표시됐는데 좀 눈이 아프잖아요. 배경이랑 섞여서 그래서 제가 색깔을 좀 반전시킨 것 뿐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렇게 강조 표시된 부분 있죠? 다른 색깔로 표시된 부분이 달라진 부분이에요. 아마 여러분은 그냥 붉은색으로 보일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 있는 예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calculator라고 하는 클래스가 자 calculator라고 하는 클래스가 sum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calculator를 상속받은 substractionable calculator라고 하는 클래스가 어 부모가 이미 갖고 있는 메소드인 sum을 제정의 오버라이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substractionable calculator라고 하는 이 클래스에 sum으로 추활하게 되면 그것은 어 이것을 사용하게 될까요? 아니면 이것을 사용하게 될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행 결과는 어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것만 주목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주목하시면 됩니다. 실행 결과는 30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이 결과가 출력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 그전에 아 그전에 sum을 했을 때 sum을 했을 때 이 sum이 어 substractionable calculator 클래스의 멤버인지 아니면 그 부모인 calculator의 멤버인지를 알아보자라는 것이고 결과가 실행 결과는 30이 나왔다는 것은 그것은 자 여기에 있는 이 메소드가 호출됐다는 뜻인 거죠. 이 부분이 사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 클래스도 가지고 있고 자식 클래스도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자식 클래스에서 이렇게 재정의해 주게 되면 부모 클래스 그 이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부모 클래스가 갖고 있는 메소드는 무시가 되고요. 자식 클래스가 갖고 있는 메소드가 실행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메소드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클래스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자식 클래스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 자식 클래스들은 당연히 상속을 받을 건데요. 자 이런 관계가 있을 때 부모 클래스에게 여러분이 어떤 메소드를 예를 들면 sum을 정의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것을 상속받고 있는 모든 클래스들의 기본적인 동작 방법을 정의한다. 라는 뜻이죠. 공통 분모를 정의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하위 클래스의 메소드 sum을 구현한다는 것은 그 부모 클래스가 갖고 있는 메소드 sum에 sum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를 설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원칙 이러한 접근방법 기본값은 넓게 적용시키고 그리고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변칙이 필요한 부분은 더 높은 우선순위를 배정하는 이런 접근방법은 이 프로그래밍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그런 컨셉입니다. 그런 공학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컨셉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도 유익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언급을 한 겁니다. 뭐 별건 아니지만 또 개념화해서 생각해보면 뭔가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첫 번째 예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 얘기는 다음 동영상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